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하루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영상이 그렇게 이슈가 됐다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왔습니다. 일단 제가 영상에서 45ACP탄을 쓴다는 부분은 제가 고정 댓글로 제가 잘못한 정보이기 때문에 설명을 잘못 드렸다라고 댓글을 달아놨고 그 점은 제가 다음부터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아마 그런 부분은 오류가 없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할 건데 두 가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범퍼. 범퍼가 없이 들어와 있는 것. 지금은 이 범퍼는 제 글록 17 젠5에 달려있는 범퍼를 여기 장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 범퍼가 없이 이 플라스틱 범퍼가 이 플라스틱 범퍼가 없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없는 상태로 조립이 되어왔고 제 신품을 구입을 했어요. 신품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 없이 왔습니다. 없이 왔고 실제로 구입한 날 이거 슬라이드 분리를 못해가지고 헤매다가 아무튼 범퍼 없이 그렇게 했고 또 혹시 이 범퍼라는 게 조립이나 QC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두 개씩 빠질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샵 사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일부 제품에 없는 것도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런갑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댓글 주셨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나는 있는데 왜 없냐. 그리고 또 더 웃긴 거는 제 주변에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이 구매를 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없어서 샵에 얘기를 해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추가로 장착을 했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과정에서 이 범퍼가 빠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일단 저는 제가 구입한 제품은 범퍼가 없고 지금 제가 구입한 샵 사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수입사 쪽에 얘기를 해서 범퍼 하나 받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장착해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 저는 크게 이거 하나 빠진다고 해가지고 총에 스크래치 있고 이런 거를 크게 좀 둔한 편이라서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일단은 이 범퍼가 없다는 게 제가 화가 나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 범퍼가 원래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텐데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안 주는 거잖아요. 지금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안 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상에 있어야 되고 제조상에 있어야 되고 제가 분해도를 봤는데도 있어야 되는 부분 해외 유튜버들 영상을 봐도 있는데 왜 이게는 없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몇몇 분들도 동일한 증상이 있었고 또 없는 걸까? 당연하다듯이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없는 게 당연한 건 아니고 구조상에 분명히 여기에 홈이 있습니다. 장착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착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제가 샵에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새 제품 범퍼 받아서 장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슬라이드 분리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해외 유튜버나 이런 걸 보면서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한 달 전에 올라온 영상의 글록45 해외 유튜버의 리뷰들은 이 슬라이드를 트리거 안 당기고 분리하는 영상들을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는데 왜 내 거는 트리거를 당겨야지만 분리가 되는지 저는 제게 QC가 문제인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건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분의 레버를 끝까지 밑으로 내린 상태에서 하면 되니까 그거는 트리거 안 당겨도 빠진다 라고 얘기하셨던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이 레버를 뽑았습니다. 이 레버 트리거 레버를 스프링하고 이렇게 밑에 달려있는 스프링이랑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장착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 레버가 없기 때문에 이게 걸리는 것도 없겠죠. 여기 걸리는 것도 없기 때문에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장착을 했죠. 장착을 하고 이 레버가 없기 때문에 슬라이더가 앞으로 빠져야 돼요. 근데 안 빠집니다. 아무리 세게 해도 안 빠져요. 이게 뭐가 걸린 것처럼 안 빠집니다. 어떻게 빼야 되느냐. 트리거 당겨야 됩니다. 트리거를 안 당기면 안 빠집니다. 이 제품은. 그래서 이 제품이 불량인가요? 제 총이 문제인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총이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로 저처럼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 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댓글로라도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VFC사에서 이렇게 설계를 이런 식으로 단차를 맞추기 위해서 설계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겠죠. 설계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하지만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트리거를 담겨서 슬라이더를 빼야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이런 부분이 만약에 진짜 구조상에 이렇게 분리를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그거죠. 분명히 이 판매처는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슬라이더를 새 제품을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기 전에 분명히 이 슬라이더를 분리를 해볼 텐데 트릭을 안 당기고 분리가 안 되는 거가 맞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런 부분은 제품 상세 페이지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분리하는 법에 대해서는 따로 언제를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뭐 핵심은 그거죠. 문제는 이 범퍼. 범퍼가 왜 빠져서 판매가 되었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어쨌든 저처럼 이 범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빨리 구매처에 얘기하셔가지고 범퍼를 추가로 장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범퍼가 안 달려있으면은 이 앞부분이 파손될 우려도 많고 이게 튕겨나갈 수도 있어요. 파손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뭐 좋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구조상에 있는 제품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짧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급히 급조해서 남겼습니다. 그러면은 뭐 제가 뭐 다른 뜻은 없어요. 뭐 저는 제가 제 돈 주고 구매를 했는데 뭐 이러니까 그래서 다른 거는 모르겠고 일단 이 슬라이드 분리할 때 트리거를 당겨야지 이렇게 분리가 되는 이 부분이 제께 비정상인지 제께 비정상인지 아닌지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를 좀 아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로 한번 달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은 이 부분에 트리거 바가 올라오는 이 부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위치가 이 부분이 딱 걸리는 이 위치입니다. 그래서 트리거를 당기게 되면은 당긴 상태에서 장전한 상태에서 당기면 이 정도가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는 내려가는데 지금 이 상태가 되면 걸리는 것 같아요. 생각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짧게 빨리 영상을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